24만 66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S인베스트먼트입니다. TS인베스트먼트은 2008년 설립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서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함 구조조정전문회사에서 창업투자회사로 전환 후 지속적으로 중소벤처MA펀드를 결성, 운용하며 전문성을 확보함. 2019년 4월 스타트업 전문투자회사인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를 인수함 당분기말 현재 동사와 종속회사가 운용중인 투자조합은 17개임. 동사의 누적투자조합 결성 실적은 총 13개 9542억원임. 기업개요 대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사로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 등이 사업 분야임 대시 한국모테펀드와 국민은행, 국민연금, KDB산업은행 등 다수의 기관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은 가운데 2019년에는 중소기업은행과 이브캐피탈로부터 출자를 받은 대시. 2015년 이베스트투자증권과 공동으로 이베스트스펙 2호를 만들었으며 2016년 NH투자증권과 NH스펙 11호를 추진. 투자처를 다변화하고 있음 재무 대시 유가증권 처분이익 및 지분법이익 감소에도 관리 및 성과보수 수익 확대와 유가증권 평가이익 증가 및 이자 수익 등의 호조로 전년 대비 영업수익 신장 대시 유가증권 평가 손실 및 지분법 손실 확대와 이자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영업이용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가운데 기타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또한 하락 대시 국내외 경기 부진과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에도 양호한 영업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외형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2023년 6월 30일 기준 장마감 TS인베스트먼트의 시가총액은 65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TS인베스트먼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03위입니다. TS인베스트먼트의 상장 주식수는 4147만 7800 내순두주입니다. TS인베스트먼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TS인베스트먼트의 퍼은 7.43페이고 추정퍼은 n-a페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12.94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9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8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6배, 182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1번지억원, 138억원, 116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78번지억원, 101억원, 85억원입니다. TS인베스트먼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4번지 19%이고 유보율은 277.5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6 더하기 0.5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